아라쿠다는 풍성하고 담백한 향기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. 짜증났죠. 부럽기도 했지만 가장 큰 느낌은 짜증이었습니다. 우리가 저기 있었으면 우리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.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. 자꾸 아니 잡아서 우리 같이 먹자고 할 것도 아니면서 잡았다 하면서 자랑하시는 거에요.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. 그게 2만원 바라쿠다. 우리가 또 잡고 우리 부족들한테 뭔가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. 비 온다. 비 온다. 비 온다. 야 피누 왜 올라갔다. 비 온다. 비 온다. 비 너무 많이 와. 비가 너무 많이 오네. 따가워 비가. 갈수록 되살리네 진짜. 비 온다. 비 온다. 비 온다. 파도 세고 비 오고. 해는 저물어가고. 저쪽은 맑은데 왜 여기만 이래? 이상했어 날씨가 너무 많아서 어? 왜 왜 왜 아니 토네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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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우 거우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토네이도 거우 거우 너가 아니야 뭐야 뭐야 토네이도 저거가 진짜 뭐야 왜 왜 가 돌려. 돌려 돌려. 왜 돌려. 괜찮아 저 정도는. 와 대박 대박. 대박이다. 어두워지다 이제 어두워지다. 진짜.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형수 형. 뭐 입질도 없어요? 입질도 없어요? 한 시간이면 시간 충분해. 한 시간이면 시간 충분해. 오늘 잡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. 아무 소식이 없길래. 정말 이게 미끼가 잘못된 건가. 아니면 고기가 없나. 별 생각을 다 했어요.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죠. 절대. 뭐 말로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카리브 해예요. 그러니까 더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죠. 이건 어부고. 우리는 그냥 우리고. ikes. 상호 êter해. 자, 저 ג'는 주가 슬슬 개가 가르코서 국살와 리끶! 슬슬 개가 가르코서 순위가 기다리라! 순위가 기다리라!